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사무실 이전과 관련해 평창 지역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. 대관령면 번영회와 대관령면 체육회 등 대관령 지역사회단체 30여 곳의 대표들은 최근 조직위가 강릉으로 주 사무실을 옮기기로 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주 사무실과 개폐회식장 모두 평창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이들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올림픽 개최 시 자원봉사 활동을 비롯해 어떤 협조도 거부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이와 관련해 대관령 사회단체 대표들은 내일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.